LNF 교부증권 최보영 연구원이 보고서를 썼었네요. 어제 1조 4,500억이 넘는 공시를 내는 바람에 떡상을 했었죠. LNF가 오늘 보고서가 나온 거 보면 증권회사도 요즘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85,000원을 제시를 했고 레포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세론 이제부터가 찐시작 이 연구원이 좀 젊은 친구인가봐요. 찐시작 11월 16일 동산은 단일 판매 공급계약 공시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 지금은 LG화학이죠.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조 4,547억원 최근 매출액 대비 464% 4.6배에요. 공급계약 공시를 통해 25.44%의 값바른 주가 상승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근거는 크게 3가지로 제시한다. 그런데 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목은 따라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 가지 근거를 볼까요? 첫 번째, 이제는 사원계 하이니켈 기술 선두주자 두 번째는 22년 말 케파 8만 톤 상향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 사실 케파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LNF일 거에요. 세 번째 이유는 SK이노베이션 물량 증가 및 추가 증설 계획 가능성 추가 증설까지 하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처럼 상산량이 증대가 되긴 하겠네요. 이제부터가 찐 시작 2차전지 탑100 유지 이 최봉연구원이 2020년 매출액을 3,900억원 예측을 하고 영업이익을 40억원 예측을 했네요.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7,050억원 영업이익이 250억원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1,401조 4,670억원 영업이익이 890억원 그럼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을 땡겨온다고 봤을 때 890억원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면 멀티플 제일 핫한 섹션이니까 2차전지 전기차 멀티플 30 그러면 900억원 곱하기 30 하면 2조 7,000억까지 가겠네요. 시총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지금 단기간은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주면 분할 매수로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들어가서는 먹을 구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5년도까지는 고성장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온다 하면 분할 매수로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현재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였죠? 7만 1,700원 조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경쟁사 대비 캡파 비교한 게 여기 나와있네요. 수정된 걸 보면 2022년도에 LNF가 8만톤 에코프로비엠이 9만톤 여기에는 포스코케미칼은 안 나왔네요. 경쟁사 대비 EV 비중 비교 EV는 일렉트리칼 베이클입니다. 전기차 지금 LNF가 2023년도에 78% 에코프로비엠은 76%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1년 전망도 다 틀리는데 2년, 3년 전망은 거의 그냥 참고만 하시고 크게 신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분기 치킨의 실적 봐가면서 추경매소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현재로서는 LNF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도 과열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모아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제가 셀트리온을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 5, 6년 장기투자죠. 실제 해보면 상승후 하락구간에서는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이익을 확정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장기투자를 해보니까 어쨌든 이런 LNF는 관심종목으로 놓고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프랄맷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NF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